자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벌써 4월이 끝이 났습니다 날씨도 점점 좀 더워지고 이제 진짜로 좀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좀 나는 날씨에요 이런 날일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큰 힘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꼭 수익보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이번에 10% 정도 단기 수익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 상승 시기마다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려서 수익보게 도와드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이 10분만 집중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전에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고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라고 적어주시면 정말 크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주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역시나 이번 상승에서도 굉장히 수급 수급을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제가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죠 지지 라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매수세와 어마무시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고 연기금 무엇보다 이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큰 하락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ls 머트리얼즈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s 머트리얼즈 일단 굉장히 꾸준히 실적 자체가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2021년 이후로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재무 당장 재무재표만 해도 아주 긍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너무나도 많다 현재 굉장한 저평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산업군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섹터에 속해 있고 엄청난 잠재력과 그리고 전망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테마에 전부 다 속해 있다 ls 머트리얼즈의 핵심 사업 분야인 전기차 관련 소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돈이 많을 이 50대 50대 나이의 투자자들이 ls 머트리얼즈의 주식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왜? 이미 이 ls 머트리얼즈는 엄청난 테마 엄청난 테마에 속해 있고 잠재성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50대의 관심도가 높아진 이러한 주식은 큰 주가의 상승률을 그동안 보여주곤 했죠 이번에도 ls 머트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수급도 굉장히 잘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기 주주총회가 무려 19분만에 끝이 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회사 경영진은 사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실 대놓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s 머트리얼즈를 매수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떠먹여줘도 뱉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 ls 머트리얼즈의 성장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과 다양한 대응 전략들 정보들 제 개인 채널에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수익 앞으로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른다고 언급해드린 종목들 전부 다 상승 보여줬죠 제주 반도체, HLB, 신성 델타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이 ls 머트리얼즈도 반드시 좋은 상승 보여줄 겁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을 드리게요 주주님들 안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차석 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님들 자 일단 이 ls 머트리얼즈가 지지 라인을 뚫고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주님들 아주 든든한 매수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매물대가 정말로 두터운 구간 맞지만 무엇보다 이 연기금이 자 주주님들 연기금 아시죠 이 연기금이 23,350원 이 구간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연기금 어떤 그룹인가요 현재 올해 역대 최고 수익률도 달성하고 있죠 우리 연기금 그리고 연기금 사실상 매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움직이는 이 자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가는 투자는 손실을 보기가 매우 매우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연기금이 이 ls 머트리얼즈 저점 구간인 23,000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또 민테크가 상장하게 되는데 민테크 그룹이 또 ls 머트리얼즈랑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주식이거든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번에 민테크가 상장을 하면서 같이 수익 구간을 한번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다음 수익 구간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미리 좀 알려드리고 있죠 다음 2만 9천원과 그리고 3만원 선에서 1차 수익 실현 30% 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1차 타겟 포인트 목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ls 머트리얼즈의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업의 전망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ls 머트리얼즈 이번에 뭐예요?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 국내 최초로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mw 메가와트급 전력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바로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도 무려 세 번째입니다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ls 머트리얼즈가 성공해냈다 자 최근에 이제 신재성 에너지 발전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러한 거대 메가와트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망의 도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규모 전력 도입이 필수일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ai 반도체 운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테마가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 ls 머트리얼즈 절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리가 없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 상승이 보이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대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미 fta 무관세 적용이 돼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는 우리 ls 머트리얼즈입니다 ls 머트리얼즈 이거 말고도 좋은 소식이 현재 굉장히 많죠 바로 에코 프로 올해 국내 2차전지 사업에 1조 2천억 무려 1조 2천억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울트라 커페시터 UC도 아주 전형적인 2차전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상황이 현재도 진행이 꾸준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테크 민테크와 ls 머트리얼즈 울트라 커페시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업무 제휴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좀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 ls 머트리얼즈가 협동을 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제품 시키겠다라고 나선 것은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이 구자은 회장의 마인드가 돋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ls 머트리얼즈 외부 감사도 있었는데 오히려 외부 감사 후에 사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주주총회 이후에는 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통인데 ls 머트리얼즈 오히려 증가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꾸준히 사업을 잘 진행 중인 아주 투명한 그러한 깨끗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이번에 구자은 회장이 또 인터베터리에 깜짝 2년 연속 참관을 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환기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회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주시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길 잃지 말고 좋은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제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ls 머트리얼즈도 올려드리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lb나 신성 델타테크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엔캠 같은 수많은 조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제가 급등 전에 빠르게 빠르게 알림 드려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집중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이벤트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 주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